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함보다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출근하신다면 가변 외투를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울산은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지만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 부산과 경남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울산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상권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이 27도, 경주와 양산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울산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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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